일단 주식 공부는 5일 완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일단은 공부를 안 해봤다고 하면 한 5일씩 나눠서 공부를 해보면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계속 복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한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한 7번 정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쓴 7번 책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7번의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기의 잔상이 남고 그게 하나의 노하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일 완성을 7번 읽으면 한 35일 걸리나요? 7호 35일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식 투자의 어느 정도 고수가 중수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매매 원칙 10가지, 10가지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저만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손해보면 손절매하지 않는다. 왜냐?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 날 자신이 있겠느냐. 이미 나는 여기서 40% 손해본 사람인데 다음번에서 40% 손해 안 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40% 손해나고 새로 사는 종목은 되게 공격적인 종목이 돼요. 왜냐? 원금을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런 투자 전략으로 계속 가다 가다 보면 원금은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 종목을 되게 어렵게 매수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그 매수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오히려 손해는 즐거운 거다. 내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6만 원이다. 과연 이 6만 원이 적정한 가치냐 판단해보고 나는 5만 원일 때 더 사겠다. 4만 원일 때 더 사겠다. 이 열린 마인드로 하면 적절한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매를 좀 멀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나 배당이나 PER 기준으로 좀 투자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합리적인 가치 투자의 기본인 어떤 실적이나 배당 이런 측면. 주가 버블 여부인 PER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은 좀 중요하지 않다. 기술적 분석에 매달리다 보면 본업이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계속 차트만 바라보는 게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이걸 매일 반복한다고 하면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림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롱텀하게. 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바라보는 그런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할 매매하자. 매수도 나눠서 사고 매도도 나눠서 팔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수익 실현도 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분할 매사에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다음 기회를 한 번씩 노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떻겠느냐. 한 번에 몰빵하고 한 번에 매도하고는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아니면 팔았는데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아쉬움들을 달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골라보자.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통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어떤 수익 실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월등하더라. 시세판을 좀 멀리하자.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갈 때만 시세판 보자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데요. 시세판이 네온사인처럼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유혹하더라. 그래서 예약 매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매도나 매수를 걸어놓고 그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수익난 날은 하루 좀 쉬어보자. 시세판을 좀 꺼봐라. 왜냐? 우리가 수익났다고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익난 날은 시세판을 좀 끄고 좀 쉬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것들, 실적 개선 주식들이 많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대형주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이렇게 속한 그런 종목들이 많을 테고요. 코스닥의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내부 통제 기준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큰 규모의 주식들을 소화할 수 있는 매도하기도 쉬워야 되잖아요. 매수도 쉽지만 매도도 쉬워야 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주로 호재라고 하면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산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만큼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통계 기사들이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수, 순매도 통계 기사들이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중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보아서 상위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탈 관리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관리를 하려면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좋은 종목을 안 골랐기 때문에 멘탈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 멘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멘탈 관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뒷단추들이 굉장히 안 되는 거고요. 멘탈 관리는 결국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에서도 웃고 떠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마이너스 80%라도 미래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 멘탈이 관리가 안 되고 결국 나는 그 마이너스 80%에 팔았는데 호재 이슈가 떠서 결국 손해보는 그러니까 손절매 하지 않을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키가 아닌가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약 기다리려면 좋은 종목이야 된다.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게 멘탈 관리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까지 금리로 올릴 수 있겠느냐. 금리로 올리면 결론은 불황이 오거든요. 경기침체가 오거든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들을 주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올해까지는 어떻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속도 조절이나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면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연일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이 불황의 징조들, 경기침체의 징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죠. 장기국채의 수익률보다 단기국채의 수익률이 더 높아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국가에서 반응한 국채와 회사에서 반응한 회사체 간의 스프레드,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회사체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니 이 부도 리스크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체에 어떤 수익률이 올라가고 국채와 회사체의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 불황의 징조들이거든요. 경기침체가 결국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좀 내년 이후에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시장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고용지수가 지금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고용지수가 괜찮기 때문에 가게의 실질 구매력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 그렇다면 아직은 침체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침체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한다면 시장은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쟁이 좀 빨리 어떻게 종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이 종결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은 조금 이렇게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실적이에요. 뭐 아무리 시장이 어렵건 수익나는 기업들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주가 지수에 내동 부하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나의 그 길을 간다. 우리가 마라토너들이 자기 스페이스대로 해서 1등을 하잖아요. 오버페이스 하면 뒤로 갈수록 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스탠스와 스페이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혹여 순간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긴 호흡에서는 결국 내가 이기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잡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손절매하지 가급적 손절매 전력보다는 적감의 수 관점으로 좋은 기업을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을 좀 잡아서 꾸준하게 긴 호흡으로 한번 마라토너처럼 달려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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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